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고고! 고고고고고고고고고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웨키 위저드 새로운 재료가 나왔는데요. 어... 동굴 퍼즐을 완료하면 재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저기 안에 동굴에서 퍼즐하면 되나봐요. 동굴 어... 퍼즐이 어딨어? 요건가? 아... 그러니까... 어... 기계를 고치세요. 기계를 어떻게 고치지? 여기다가 마녀 음료수를 넣어주면 냉장고에다가 마녀 음료수를 넣어주면 따라란! 다 되고요. 연기 기계는 고추를 가져가서 여기다 넣으면 되나? 고추를 넣더니 됐어요? 이거 고춧가루 연기잖아 그러면은 어... 오케이! 오오오오오.. 매워요. 아 연기 엄청 매워요. 아오오... 다음... 하나씩 다 해봐야되나? 폭탄으로 스피커를 고치세요. 툰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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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툰칫툰칫&툰칫 moisture 가 나오고 소! 둔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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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나오고 카멜레오 라라라~~~ 예에에!! 디스코 볼~~ 됐다 그러면? 저 재료 생겼죠 이제? 짜장! 예에에이 펄쩍 펄쩍 저거를 얻었는데 디스코맨 디스코 볼 디스코... 아 이게 뭐야! 아 뭐지? 머리가 머리가 파워가 됐어요. 다리도 길어졌어. 다리가 좀 이상해졌는데? 뇌랑 섞으면? 됐다. 디스코 헤드 디스코 헤드라는데 와 반짝반짝인다. 와 이거는 좀 괜찮은데? 이건 좀 마음에 드는데? 팔이랑 섞으면? 오 됐다. 휴먼 슬링키? 휴먼 슬링키가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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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난다.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요. 아 늘어나기만 하고 줄어들질 않는데? 어떻게 줄어들지 이거? 어이 뭐 이거? 어? 몸이 상해요. 하하하하. 아 뭐냐고 이게? 친구들 한번 먹어봐. 없어? 어 몸 봐봐요. 몸이 이상해져? 띄용 띄용 봐봐요. 하하하하. 어 먹지마 먹지마. 어이거 먹지마. 디스코랑 카멜레온이랑 매운 파티. 와아아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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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좀 멋있는데? 불쩍불쩍. 후. 오오오오. 멋있어 멋있어. 오 멋있어 멋있어. 전구 같아 전구. 디스코랑 벌레랑 섞으면? 확. 오 됐어. 이거 한번 먹어볼래? 불쩍불쩍불쩍. 하하하하. 하하하하. 머리털이 또 풀어오르네? 머리털이 커졌어요 아 뭐야 이게 이거 그거잖아 샴푸 시뮬레이터에서 머리 이렇게 됐었는데 망토! 슈퍼 히어로 망토 슈퍼 히어로 망토 뭐야 이거 어 슈퍼맨 됐다 로버스 슈퍼 로버스 반으로 갈라버리겠지 망토랑 샌드위치 어 됐다 뭐가 나왔다 위필 바딩 사악한 방구 와 뭐야 사악한 방구네 진짜 아우 냄새 아우 냄새 좀 들어 아우 들어 방구냄새들어 망토랑이랑 샌드위치 흐린 듀오드 초록친구 초록친구? 헐크네? 으아아악 헐크 우주선 뿌신다 으아아악 헐크 스메시 헐크는 커야지 무거? 꾸덕꾸덕 와 커진다 헐크 어 근육이 점점 없어진다 어 내 식스팩 어 내 근육 어 어 근육이 살이 어 살이 돼서 뭐야 우주선이 떨어졌어 어? 우주선이 떨어졌어요 헐크 스메시 아OOOO jadi 마녀랑 망토랑 섞으면 네 웨어 울프 늑대 인간 아오 어우 오? 사실 인간이네요 하지만 보름달음이 뜨면 아 dilma 넹대다 나는 맑대 인간이다 사실ты 인간입니다 하지만 보름달음이 뜨면 아우! 어우! 늑대 나.. 무섭지.. 뭐하는거야? 어.. 늑대 나.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났다! 아! 어! 타노스 뭐야? 아! 어! 타노스 뭐야! 어! 타노스다, 도망가! 손가락만 튕기면 나는 끝장날거야! 뭐시ыл Shield Prince 타노스 어떻게 만들었어?! 하우다느스! 온 더 헤어 아! 머리털! 이거랑 머리털이랑 섞으면 퍼플 보라색 친구 와 타노스 어 근데 다 있구나 아무 능력도 없는데요 손가락 튕기기가 없잖아 그냥 보라색 친구가 되고 끝이네 자동차랑 슈퍼카 어 뭐야 퍼플 가이카 퍼플 가이카 보라색 가이에 차가 있어요 아 저기요 어 코가 타노스카 타노스칸데요 코가 굉장히 뾰족하시네 아이고 타노스 머리통이 길어졌구만 어 타노스다 친구야 니 머리로 자동차 만들었다 여기다 넣고 발사하면 전부다 자동차 됩니다 타노스 자동차 빠이어 히어어어 오호 안녕 얘들아 오호 오호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예에 타노스카 와 고트랑 섞으면 슈먼 토치 슈먼 토치 바이오 맨 outdoors 뜨거워 불탄다 친구야 친구야 빠이어 아 아아 먹으러Net 아아 사람 끓인다 저 친구 사람 끓여요 아 저건 또 왜이래 눈 또 왜이렇게 생겼어 이거 ㅋㅋㅋㅋㅋ 오 빨개졌어 탐수 팔았어 와 난다 탐수 장갑 라이트 라이트 사브레 라이트 사브레 광선검 광선검 뭐야 이거 고추 왜이렇게 커 이거 어 뭐지? 왕고추 뭐야 이거 어 뭐야 왕고추 뭐야 이거 어디서 났어 아 뭐야 아핰 아파 뭔데 아프지? 너야 너야 니가 공격했어 없어 이게 끝이야 뭔데 친구야 이거 먹어보라고 우와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만들었어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 새로 나온 재료로 머리통이 껴버렸어요 바퀴가 반짝반짝거리는데 머리통 때문에 움직여지지가 않네 자 살려주세요 다노스 살려 어쨌든 재밌게 플레이 했고요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면 더 재밌으셨네요 재밌었습니다 그럼 안녕